왜냐면 긍정적으로 살아도 부정적인 주관이 있을 수 있잖아. 시험 점수 안 나올 수 있잖아. 긍정적인 애들도. 그거 얘기하면 당연히 안 좋은 컨텐츠 얘기하지. 근데 얘네는 기저에 깔려있는 게 그래도 항상 잘 되지 않을까?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울한 애들은 죽어야지. 나만 이러지.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게 멘탈에 영향을 미친다고요.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. 그리고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, 얘들아. 지금부터는 자신감도 중요해요. 자신감도.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다 포기하고 그딴 거 말고 자신감이 중요하다고. 내가 공부하는 거 시험에 나올 거고 내가 이 공부한 게 점수로 어쨌든 간에 몇 점에 연결될 거고 그런 확신은 진짜 중요해.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한 애들이 한 3, 4일 절로 열심히 해보고 아, 문제가 안 풀려. 공부가 안 돼. 한 달 해보고 안 돼. 야, 남들은 19년을 공부를 했는데. 19년은 뭐 개업하냐? 한 살 때부터 무슨 공부해. 중학교, 고등학교 어쨌든 6년을 했잖아. 그러고 전교 1등, 2등을 했는데 너는 X가 쳐 놀다가 한 달 공부해서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니? 근데 한 달 공부한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두 달째 공부하면 점수로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. 그 한 달이 있어야 그 다음 두 달째 점수 오르는 구간이 생긴다고. 이미 너는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. 애들이 선생님 저는 공부해도 안 올라와요. 아니, 양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. 점프하려면 쌓인 게 있어야지 뛰지, 멀리. 이번에 시험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. 다 너한테 쌓여 있어서 지금 안 터지면 9월부터라 터질 거예요. 점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더라. 왜 이렇게 말한 거야? 이거 어떻게 말할 거야?